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에는 저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